자 이번에는 이름. 이름표를 달아 내 가슴에 사랑의 이름표를 딱 있잖아요. 이름표가 딱 가슴 왼쪽에 네모랑 길다란 직사각형이잖아요. 이름표. 이름. 나이. 손가락을 턱 밑에 대고 다다다다 치는거에요. 나이. 소개. 소개는 맞나요. 이를 세워서 입 가까이에 대고 움직인다. 나이. 초대. 초대. 방문. 약속. 나이. 소개까지. 이게 소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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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. 약속은 이렇게. 손가락 5를 잡고. 약속. 방문. 아 내가 헷갈려서 왔네. 초대. 소개. 약속. 초대죠. 소개. 약속. 초대. 초대. 초대는. 이렇게. 이렇게 손을 주먹을 손바닥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당겨요. 초대. 방문은 집에 간다. 집에 간다. 가슴에서 배에서부터 딱 끄집어내는 거에요. 방문. 살다. 이렇게 주먹을 쥐고. 살다. 죽다. 이렇게 하고. 죽다. 죽다. 죽다.